이쁜 애 남벨 이쁜 애 남벨 이쁜 애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가족들과 함께 인천에 놀러 왔습니다 호캉스를 하러 왔는데요 호텔 입니다 지금 호텔에 와서 조금 쉬다가 좀 바다가 잘 보이는 카페에 갔다가 조개요리를 먹으러 갔다가 노래방을 가지 싶은데 올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요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요 짜잔 짜잔 하늘이 예쁘죠 굉장히 날씨가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생각보다 차가 막혔어요 오늘 점심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점심을 먹었고요 식당에 가서 그리고 죽음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랑 왔습니다 이제 카페으로 갈 겁니다 카페으로 갈 겁니다 이 카페으로 가는 차례가 아, 여기요? 어 그때는 여기다가 차를 세워놓고 바닷고 바로 갔다고 예쁘네 날 좀 줄여줘 버렸어 날 좀 줄여줘 버렸어 날 좀 줄여줘 버렸어 날 좀 줄여줘 버렸어 휴대폰에 조금 금방적어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어, 괜찮아 편안 안타까 안타까 좋아 봐봐 어때? 내가 한번 봐봐 오오,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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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에 들었어 꽤 맘에 들었어 진짜 봐봐 진짜 괜찮지? 유성아 너도 한 장 찍자 내가 준 핸드폰 이거 벗으면 더 멋있지 않나? 이거 벗으면 더 멋있지 않나? 이게 더 잘 어울린다 이 분위기 이거 어떻게 찍어주고? 그냥 나 찍어주면 될 것 같은데? 아빠는 어디 갔어? 아빠는 카페에 이미 들어갔을 것 같은데? 지금 그거 하나만 더 열려야 돼 지금 하나만 더 열려야 돼 여기 있어야 돼 나? 나 사야 돼 됐어? 나 사야 돼 솔직히 괜찮지? 응 엄마도 찍어줄게 엄마도 찍어줄게 엄마 하나 찍어줄게 그래 오빠 그 아이폰으로 오빠 걸로 찍어줄래 좀 이것저것 해봐 뒤돌아 봐봐 옆에 봐봐 아 예뻐요 아버지도 서봐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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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랑 커플 푸사 하셔야지 엄마랑 커플로? 비슷한 느낌의 푸사로다가 아 비슷한 느낌 오 척하면 척인데 잘 나왔지? 잘 나왔지? 그냥 펀쳐도 안 돼 와 너무 여기 조금 더 카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도 솔로나 오리가 있어요 오리가 있어요 용돈을 받았습니다 아메리카노 이거 좀 약간 뮤비 한 장면같이 나오는데 이제 밥을 먹으러 왔고 이제 밥을 먹으러 왔고 해물칼국수와 해물파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낙지탕탕이도 시켰습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밥을 먹고 노래방을 갈텐데요 해물칼국수랑 해물파전이랑 이거 가족들이랑 맛있게 먹었고요 이제 저희는 노래방에 갈겁니다 이거 뭐 부를거야? 발라드? 발라드? 헤어지자 말해요? 아까도 진짜 늦다 아니에요? 그댄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모든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높아 벌써 높아 진상으로는... 영급실? 이 바보가 진짜 아니야 2021, 황이누 나 자고 가자 고맙습니다 이제0불이 으악 으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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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더 많이 숱을 쳐봤습니다. 오늘은 내일 멕시코를 가야 돼가지고 오늘 멕시코에서 할 거 연습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펜사가 또 오후에 있어가지고 영통펜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연습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오늘 아침 되게 일찍이라 아홉시 반이에요 지금 멕시콘 같은 번호 다운다 그래서 저 열심히 힘내서 해봐야죠. 어제 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빡치게 오빠 연습하고 그리고 빡 자 볼 예정입니다. 시차를 아직 정확히 못 맞췄기 때문에 잘 잤어? 둘 다? 나 진짜 눈 뜰 때 너무 피곤해서 쌍꺼풀 생겼어. 진짜 다들 잘 잤구만. 난 새벽 5시쯤 잤어. 나도 한 4시쯤? 5시쯤 잤어. 뭐야 비슷하잖아. 시차가 약간 이상하더라. 시차라기보다는 비행기 시차. 그리고 일단 비행기에서 자고 나니까 자는 게 이제 힘들어. 약간 아 잠이 안 힘들어가 아니라 그냥 누워있는 게 힘들었어. 유나 머리카락이야? 갑자기 내 얼굴에 왜 있지? 갑자기 내 얼굴에 왜 있지? 갑자기 내 얼굴에 왜 있지? 아 유나랑 예지언니 유나.. 유나랑 유나언니랑 예지언니가 지금 똑같은 데를 시켜가지고 똑같은 밥을 시켜서 제가 잘못 시켰나라는 생각을 그랬대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오늘은 김입니다. 이건 맨날 찰떡 김치볶음밥 그럼 이걸 먹고 암근하는 숟가락을 가려고 하세요. 암근하는 숟가락을 가려고 하세요. 그리고 이젠 또 언니 얼굴로 이젠 또 감기 조심하시고 다 잘 지내세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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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